아오니 3D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잉그랑! 저쪽에 뭔 소리가 났어! 슝슝슝 으아아악! 바로 그 게임 아오니입니다 그것도 아오니 3D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데모는 안하지만은 그래도 재밌는 있어보여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D구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são 우리는 유령이 나오는 메션에 들어갔다 오오오오오오오равствуйте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x8 여기 아 아는 생각보다 추운데? 너 이봐 여기 여기서 빨리 나가자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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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왜, 뭔 타켓이 뭔 개소리야! 너 쫄았어? 으아아아악! 그 대사! 그 느낌표! 그 소리! 그 쟁반쟁그랑! 어, 저... 저 저기 뭐 있는지 확인해보자 아, 멍청하긴... 여기서 있어 내가 확인하고 올게 으아이 히로시! 으야, 우와 진짜 3D다! 우와, 이런게 되네? 오... 어, 여기 있다! 오! 빛난다! 엠버필... 그냥 유리식 깨져있다 깨진 유리식 조각을 가져갔다 허억?! 모두 어디 간 거야! 모두 어디 갔어? 이제 시작! 나도, 나 이제 아온이 진짜 옛날에 진짜 많이 했지 근데 다 까먹었어 나도 아 근데 이게 약간 시점이 너무 압축된 느낌이라서 멀미 약간 그거에 날숨 2층 가보자 오오씨 어 밑에있다 이거 어? 깜짝아 설마 타케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 CIA 자케씨발놈아 덜랄랄랄랄랄랄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하는이들은 또라 쑐나라 귀엽네 진짜 어? 3d 보니까 너무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impacted 라이버러리 퀴 아 일일이 눌러요해서? 자 아오니 아, 맞다 이렇게 나오지? 아 맞다 야 어어 하하하하rau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야 왜 이렇게 방금 이렇게 귀여웠어? 야 방금 이렇게 귀여웠어 간다 우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우 오 우와 우와 야 엔디씨 손 나온다 와 야 엔디씨 손이 나와요 우와 자 로드 라스트 세이브 우와 오씨 호우씨 야 귀엽다 야 무섭다 내 꼭지쓰니까 조금 반응할지도 어흑 이거 어디로 가는거였지? 자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어 저기다 저기 저기 오 우아악 뭐야 우아아아아아아악 미키시마 bridge 어 오 허 오 오아아아악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아 뭐야 아 뭐야 아 개놀래라 우와 어떻게 알았지? 우와 어떻게 알았어 아 개놀래라 아 좀 늦었나 다시 간다 자 됐다 어 씨 이거 뭐야 어 아 뭐야 아 왜 여길 보면서 내려와 앞을 봐야지 야 앞을 보면서 내려와야지 왜 뒤를 봐 개무섭네 여기 뭐였지 오오 아 잠깐만 여기 이 다다미 방 여기에 아오온이 나오지 않냐 옆으로 이렇게 쓰윽 하면서 야 여기 아오온이 막 쓰윽 나오잖아 여긴 아니겠지 으아아악 미쾌끼쉽 설문 논란다 우오 으악 우 으아잏 아아 아 일단 여기 말고 잠겼다 오? 으아악! 아아아아 이씨 아아아아 아 오 타쿠로 히로시 아 너 괜찮냐? 여기 있구나 어 너 여기 뭐해 디조이오 시트 너 여기 있어? 몬스터에 있어? 어 그래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어 어 얼른 나가야 되는데 그래 우리 모두 나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있어 어 어 레즈 스피트 어 우리 나갈 길을 찾아보자 어 좋은 운 굿럭이 좋은 운이지 굿럭이 여러분들 좋은 운이죠 그거 그거다 헥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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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킥! 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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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여기까지 오면 도망간거야 하아 이게 아오니가 몇 개의 방을 왔다갔다하면은 사라지는게 있었어 옛날에 어 다행이다 와아 야 진짜 무섭다 이거 어 아 여기 여기 슥하면은 피아노실 가는거 아냐 여기? 그쵸? 요거 슥 열면은 피아노실이잖아 이거 맞나? 내 기억에는 여기였던데 어어 하하하하 허 어 우와 피아노실 우와 위 이렇게 났네 으아 아 자 2, 3, 9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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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안걸려 이, 이러면 안걸려 으응 시바 으응? 헤헤 멍청이 하하아 6, 6, 3, 9 2, 6, 3, 9, 2 6, 3, 9, 2 6, 3, 9, 2 으아악 시잇 으아악 베리 스마트 봤어? 6, 3, 9, 2 너무 쉬웠죠? 어 딱 요렇게 하면 되죠 음흥 여기네에에에에에에에에 됐다아 이 붓에 으어씌씨 깜짝아 으아악 으아악 야발 반갑고 기달려 일단 파밍부터 한다 어? 여기 위에 뭐 있죠? 요거를 딱 아니야 이거 딱 들어 놓고 대서 냐 그렇지 어 어딨다 그거 그거 우와 잘 만들었다 어씨 히로시바 어 유아 오케이 너 괜찮구나 어 나머지들 어딨냐 난 모르겠어 어 어 그래? 스테이 히얼 컴 윗 미 따라와 너 장난해?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씨빠루 어? 몬스터가 있다구 아오케이 바이 킥킥 스포하자면 이새끼가 아오니한테 먹혀서 아오니가 예로 변신합니다 쿠쿠르 삥뽕 미카새끼 대가리 완전 내 모양이 미니 갑니다 그럼 이만 아오 아오오오2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아니 이렇게 밝은거 달라고 오오오 어이 씨발! 개새끼야! 꼈잖아! 하하! 아아! 아 나 진짜! 야 임마! 아이씨! 오오! 오오! 아 이런게 있었구나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나 나 아 이런게 쉬운 구조였어? 가자 앗 여기는 앗 여기는 그 오오! 오씨! 하하하하하하 어이구! 층층층층층층 층층층층층층 흐헤헤 병신! 에헤헤헤 병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닫이었다! 병신아! 또라 이 새끼! 자 내가 뭐 더 찍어? 바.. 바슬루쿤! 오케이 여기겠지? 하하하하 아 개놀래라! 하하하 하하하 미카가 어디였지? 여기였나? 호엇 우와아아아! 하우 헉... 하하하하 밍가탕 아아아하하아 하하 민카탕 미안해 엇 오 Laughs 다행이다 나 처음에 멀미였는데 지금 멀미 않나? 이게 익숙해져 버린건가? 어어!! 아아아아 데모버전 아아아아아아 자 여러분들 말했듯이 데모 버전입니다 데모 버전 아 재밌었다 오 오 근데 무서웠다 아 무서웠는데 재밌었어 되게 재밌게 잘 만들고 있네요 나중에 이 저택 다음에 그 스테이지가 더 무서웠거든요 아오니 변종들 있죠 여러분들 아오니가 하나가 아니라 이상한 뭐 이빨 자이리톨 아오니 뭐 이상한 이상한 뭐 문어 같은 저 아오니 등등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한글 패치 같이 나오면은 사실 뭐 없어도 되지만은 있으면 더 몰입이 되겠죠 더 재밌게 잘할 것 같네요 재미가 있어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깜짝아 잘만 늘었다 재미가 있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